어서오세용 오 뭐야 섹시한데 네 여보세요 아저씨 누구야 행복한 세상의 김남준씨 안녕하세요 행복한 세상의 김남준입니다 아 목소리가 되게 B씨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어디 계시죠 지금 저도 일어나십니다 어제 열심히 아 그거 잘 봤어요 비디오 태영씨 보셨던데요 네 이거 아미죠 안녕하세요 행복한 세상의 김남준입니다 행복한 세상의 김남준입니다